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은 여러분이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고 각각의 배점이 2점씩이죠. 첫 번째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가셨을 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에 클릭 한번 하시고요. 두 번째 글꼴은 굴림체입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에 가셔서요. 맑은 고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스크롤바를 이용하셔서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18포인트 선택합니다. 글꼴 크기 크기라는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크기를 가셔서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해서 첫 번째 서식 지정하셨고요. 두 번째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시고요. 셀스타일 강조색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에 가셨을 때 셀스타일이라고 있으시고요. 셀스타일에 가셨을 때 강조색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테마셀 스타일에 가셨을 때요. 강조색 1번, 약간 파란색, 푸른색 계열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가로 가운데 맞춤, 우리 홈에 가셨을 때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 C4부터 C12까지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을 심표스타일. 우리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에 가셨을 때 심표스타일 한번 클릭하시고요. F4부터 F12까지 선택하셔서 백분율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표시 형식에 가셔서 백분율스타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서식 작업하셨고요. 세 번째, D4부터 D12까지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범위 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에 가시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에다가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기 위해서 샵,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뒤에다가 원자를 붙이겠습니다라고 한글로 원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F5세를 클릭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합니다.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우수, 기업, 지점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우수, 지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동 크기를 지정하고 항상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5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에 가시고요. 또한 메모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가신 다음에 맞춤해서요. 자동 크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하시고요. 네 번째, 메모 삽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 A3부터 G12까지 선택합니다.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에 클릭합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있는 서식 작업 5개의 항목을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에 있는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실행하시기 전에 조건을 입력하시는데 인사고가가 20 이상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명은 인사고가, D3에 있는 거를 컨트롤 C, 그 다음 조건의 위치는 A17셀이니까 A17셀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요. 값이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상여비율 필드명을 컨트롤 C에서 B17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아래쪽에다가 크거나 같다 7%라고 입력합니다. 인사고가가 20% 이상이면서 상여비율이 7% 이상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에 사용해서 검색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다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념의 필터에 가서 고급을 클릭했더니 어? 메시지가 나오네요. 목록이나 선택 영역에서 열 레이블이 들어있는 행을 알 수 없어 이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 A3부터 H15 데이터 바로 위쪽에요. 단위 1이라고 입력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 현재 작성된 표의 제목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커서만 갖다 놓으면 컴퓨터는 연결된 행의 개수를 다 찾으는데 3행 위에 H의 데이터가 있고요. H2셀에 또 A1셀의 데이터가 있으면 자동으로 다 선택을 해서 첫 번째 필드명을 지정하려고 했더니 셀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작성된 표와 제목과 중간에 단위 입력되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A3부터 H15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할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A3부터 H15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A3부터 H15를 선택했기 때문에 범위가 깜빡깜빡 하실 거고요. 조건범위는 조금 전에 A17부터 B18셀에 입력해놨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셔서요. 복사 위치를 A20셀이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A20셀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면 인사고가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상여 비율이 7%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문제 5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옥별 언어부터 외국어까지 입력된 점수에 80점대 학생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80점대라고 하면 8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90점보다 작은 데이터가 80점대죠. 그러니까 현재 언어에서는 3명이죠. 이렇게 84, 85, 88 그러니까 90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80점대를 구하고자 합니다. B11셀을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 제시된 함수에서는 몇 명인지를 세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카운트 if 한 번의 조건이 아니라 80,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으니까 카운트 if s가 되겠죠. 그 다음 카운트 if s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우리는 함수 삽입을 한 번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에 가서 두 번째 조건은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두 번째 조건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언어에 가서 이제는 작다 90이라고 하면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데이터가 몇 명인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3이라고 확인할 수 있죠. 확인 한 번 누르시면 3이라고 구해졌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해서 문자에 명이라고 붙이라고 했으니까 큰 따옴표 문 꺼서 명을 입력하시고 오른쪽으로 수식은 복사합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계산 작업 2번입니다. 자유형 기록에서 가장 빠른 5명만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볼까요? 는 하시고요. 스몰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스몰, 그 다음 전체 범위 이따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이 기록의 데이터 전체에서 다섯 번째로 작은 값에 대한 값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h3부터 h11을 범위 정하고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다섯 번째로 작은 값 함수 삽입에 가셔서 클릭하셔도 마찬가지로 범위의 설명을 보실 수 있는데 k번째로 작은 값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배열 또는 데이터 범위입니다. 그 다음 몇 번째 작은 값 5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도 다 23.7이라는 값을 비교할 겁니다. 내 기록이 23.7보다 작거나 같다면 결승 진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 처리할 겁니다. 첫 번째 25.6은 결승에 나갈 수가 없죠. 수영 50m 기록에 기록 초가 숫자가 작어야 1등이잖아요. 가장 작은 숫자가 누군가요? 20.5잖아요. 이 사람은 1등. 그 다음이 22.5가 2등인 것 같죠. 3등. 그 다음에 4등. 그 다음 5등이죠. 5등까지만 진출할 거니까 우리는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인역줄에 는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내 기록이 h3에 있는 기록이 조금 전에 구한 값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되죠. 작거나 같아야만 우리는 결승 진출할 수 있습니다. 심표하셔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if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내 기록이 다섯 번째로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결승 진출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하라 했습니다. 공백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5명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결승 진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직업 코드와 오른쪽에 있는 조견표를 이용해서 직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직업 코드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이용해서 추출할 건데요. 그러면 D15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레프트라는 함수를 써볼까요? L, E, F, T 함수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 바로 왼쪽에 있고요. 몇 글자? 한 글자라고 입력하시면 O라고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직업 코드에 있는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지고 값을 추출해 왔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오른쪽에 조견표에 가서 O면 회사원, 1이면 학생, 3이면 공무원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함수는 VLOOKUP 함수 사용할 건데요. 물론 VALUE 함수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D25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VLOOKUP VLOOKUP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시면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을 가지고 오른쪽 표에 가서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열에 가서 찾아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열입니다. 라고 E라고 넣으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했더니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도 다 오류가 떴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구하셨던 이 O라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조견표에 있는 O라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 다르냐면 LAPT 함수를 통해서 구해진 값은 텍스 형식이고요. 오른쪽에 입력된 값은 숫자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VALUE 함수를 통해서 숫자로 바꾼 다음에 VLOOKUP 함수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D15 셀에 갖다 놓고 VALUE라고 입력하고요. 이 안에는 텍스트만 넣어주래요. 조금 전에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한 숫자 O를 넣겠습니다. 라고 끝에 가서 가로만 닫아주시면 화면상에서는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셀 서식이 다른 겁니다. 이제는 D15 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VLOOKUP 그 다음 V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구해놨고요. 참조한 편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F4 그 다음 두 번째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입력하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생년월일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날수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데이즈360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요. 는 하시고요. 입력하시면 데이즈360이 보이시죠. 방향키 이동하시거나 마우스 클릭하셔서 그 다음 더블 클릭하시거나 키보드 탭을 누르시면 데이즈360이 함수가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함수 마법사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데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날짜는 생년월일에서 B24부터 언제까지 오늘 날짜까지 오늘 날짜는 투데이란 함수를 사용하고요. 투데이 함수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습니다. 그 다음 안쪽에 특별한 세 번째 옵션은 언급 없으니까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랑 제 화면에 있는 결과랑 또 교재에 있는 날짜랑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왜냐면요. 이 투데이 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년월일의 데이터는 변화가 없지만 투데이 함수는 오늘 날짜예요. 그래서 제가 실습한 날짜랑 여러분이 실습한 날짜는 달라요.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그림 파일도 결과에 있는 파일도 실습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날수는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데이지 360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셔서 구하셨다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식이 중요한 거니까 계산식만 잘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근무 시간이 150 이상인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K24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에버레이지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if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커서를 안쪽에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누르셔서 레인지 첫 번째 레인지는 계산할 셀의 범위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에 찾을 조건에 찾을 범위입니다. 우리는 근무 시간에 가서 근무 시간에 가서 조건은 크거나 같다 150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그 150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에 같은 행에 있는 금액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I24부터 I30까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근무 시간 150 이상인 금액의 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의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나리오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름 정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B18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영지차 이익액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B19셀 선택하셔서 사슴녹용 이익액 이라고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B20셀 선택하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혹시나 혹시나 이름을 입력하시면서 오타가 있거나 셀 범위가 잘못되셨다면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조금 전에 이름 입력한 게 잘못됐습니다. 하시면 선택하고 삭제하시면 돼요. 3개 이름 정의하셨고요. G15셀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순 이익 합계라고 이름을 정의합니다. 다음은 이름 정의를 다 하셨다면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시나리오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증가 값에 변화가 있는 것은 영지차부터 홍삼정까지 값의 변화가 있습니다. B28부터 B20까지 선택하고 확인 현재는 천원인데 1500원으로 가격을 올리네요. 현재 만원인데 11,000원으로 올렸고요. 3,000원에 3,500원으로 입력하고 확인하면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하셔서 두 번째 감소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그 다음 800원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9,000원으로 그 다음 2,500원으로 값을 숫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요약을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만드셨던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는 G15셀의 값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이란 시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혹시나 시나리오를 작성하셨는데 결과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름 정의를 잘못하셨거나 해서 시나리오를 수정하겠다라고 하시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와서 이름 정의를 수정하신다던가 또는 가상 도구의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셔서 수정하고자 한 걸 선택하고 편집 눌러가지고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 수정을 다 하셨다면 요약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수정된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잘못 작성했다 하시면 언제든지 시트를 먼저 삭제하시고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삭제하시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에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이라고 있습니다. A3부터 H1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A20세부터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피버 테이블 영역과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필터에다가는 사원 이름을 갖다 놓으시고 부서 명에다가는 행 레이블을 갖다 놓습니다. 직급 명은 열 레이블에 배치하시고요. 갑에다가 판매 금액 그 다음에 총수령액에 합계 갖다 놓습니다.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보고서 필터 그 다음 행 열 그 다음 갑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에서 행과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행과 아래쪽에 있는 열의 총압계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피버 탭을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탭을 옵션을 클릭하셔서 요양미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압계 표시 열의 총압계 표시 그래서 행은 오른쪽에 있는 표시와 열은 아래쪽에 있는 총압계 표시를 없애겠습니다.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판매 금액과 총수령액의 합계에 대해서 천단위 구분교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피버 테이블 문제에서 천단위 구분교 문제가 나왔다면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시고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에 천단위 구분교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확인 다시 한번 총수령액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을 선택하고 숫자에 천단위 구분교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피버 테이블을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실 때 항상 매크로 기록을 먼저 하시면 되는데요.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비어있는 셀 선택한 다음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첫번째 문제는 합계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F4부터 F9 영역에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B4부터 F9까지 선택하시고 수식 탭에 가셔서 자동합계에 가셔서 합계만 클릭하셔도 됩니다. 또는 SOME B4부터 E4 영역을 선택하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셔도 됩니다. 합계값을 구하셨다면 현재 기록하고 있는 합계 매크로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기록한 합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 탭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사각형에 가셨을 때 첫 번째 직사각형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위치를 B11세부터 드래그합니다. B11세부터 C12세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입력한 상태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합계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만든 직사각형에 합계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 또 하나 현재 입력한 합계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홈 탭에 가시면 맞춤 탭에 가셔서요. 가로, 가운데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는 도구를 클릭 한번 하셔갖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서식은 A3부터 F3까지 선택하셔서 체육인색 체육인색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홈탭에 가셔서요. 홈탭에 체육인색 도구를 클릭하셔서 표준색 자주 라고 되어있습니다. 체육인색 도구에 표준색 맨 끝에 가면 자주 라는 색을 선택할 수 있구요. 다시 한번 글꼴색 글꼴색을 선택하셔서 표준색에서 노랑을 선택합니다. 서식 매크로 기록을 다 작업하셨다면 이제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기를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서식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요. 개발도구 탭에 가시면 컨트롤에 삽입 이라고 있구요. 삽입의 양식 컨트롤 첫번째 단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위치를 E21부터 F12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서식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현재 단추 1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서식이라고 입력하시면 단추 1이 지워지면서 서식이란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두 문제 작업을 해보셨구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작성된 차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을 작업하시면 될 것 같구요. 첫번째 컴퓨터 전공학과의 기말고사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학과의 기말고사 자료에 이름과 그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료가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 중간고사 자료가 맞추가 되어 있네요. 기말고사만 들어가면 될 것 같구요. 현재 자료에서 기말고사 점수가 들어가기 위해서 범위를 선택을 하시는데요. F3부터 컴퓨터에 해당한 기말고사 점수는 F3부터 F5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7부터 F8 그 다음에 F10을 선택합니다. 현재 컴퓨터 전공학과의 기말고사가 차트에 표시대로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시오. 기존 차트에는 컴퓨터에 해당한 이명, 구기자, 사오정, 오똥추, 김기자에 해당한 중간고사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기말고사 점수만을 선택하시구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 다음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조금 전에 선택한 점수들이 붉은색 막대로 기말고사라고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데이터 범위 추가하는 작업을 해보셨구요. 두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이라는 글자를 범위 정한 상태에서 컴퓨터 정...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차트 제목을 지우시구요. 컴퓨터 전공의 성적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 입력하시고 글꼴을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글꼴을 굴림체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에 글꼴 색은 표준색에 가서 자주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체육이 색에 가셔서요. 노랑을 선택합니다. 차트 제목 입력하시고 굴림체 그 다음에 표준 글꼴 색깔 그 다음 체육이 색깔을 지정하시면 되겠구요. 두번째 서식작업을 하신 거구요. 세번째 구기자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구기자의 중간고사를 클릭하면 전체 중간고사가 선택이 되실 거구요. 다시 한번 구기자 를 선택하시면 구기자의 중간고사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레이아웃에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값을 안쪽 끝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세번째 있는 안쪽 끝에 선택하시면 되겠구요. 다시 한번 기말고사를 선택하시구요. 다시 한번 구기자 기말고사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 탭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안쪽 끝에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의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세로축의 최대값과 주단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세로축 0부터 120이 표시가 되어 있는 세로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축 옵션에 가셔서 최대값을 10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주단위를 10이라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를 클릭하면 0부터 100까지 눈금의 간격은 10단위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에 그림자와 둥근 모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합니다.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림자를 클릭하셔서요. 미리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프셋 아래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오프셋 아래쪽 선택하시고 닫기를 클릭하시면 차트 영역에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그림자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서식 지정하는 문제 다섯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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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